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소녀시대 혜연, 서연입니다. 숨겨 소녀시대 혜연, 서연입니다. 매주 금요일마다 하잖아요. 매주 금요일마다 하잖아요. 사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. 그래서 옆에서 줄곧 보면서 와 감탄을 하면서 고마워요. 어우 진짜요? 예전일부터 진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. 어젯밤에도 얘기했어요. 그래서 제가 한 번 신경 써서 이렇게 인사를 해줬었는데 그렇군요. 아 근데 친해지는 거 어렵지 않아요. 제가 이건 친구예요. 친구예요. 야! 동생이니까 말을 편하게 힘내고 캐리비안에서 적응 잘해서 멋진 모습 보여주는 성렬이가 됐으면 좋겠고 힘내고 건강하게 잘 이따가 오길 바래. 이성렬 화이팅! 이성렬 화이팅! 이성렬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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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성렬 화이팅! 감사합니다.